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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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좀 넣어줘 형기덕분에 좋은 장을 찍을수있습니다 형기덕에 온거야 여기를 데리고 와야되겠다 이야 좋아갖고 물을 보면 흥분해 요트장이다 요트정박하는 집이네 이제 우리는 우회잖아 시내에서 오려면 이길로 와야되는구나 여기가 타마라키 드라이브 여기가 되게 좋고 저 건너가 아마 저 건너가 개봉포트일거야 전세계에서 요트가 제일 많은 도시 저기가 오클랜드 시내고 저기가 오클랜드 시내요 저기 저기 근데 여기까지는 한국차들이 오는데야 관광객 관광차들이 오는데고 저 위쪽은 이제 안와 여기 나도 지금 처음으로 보이거든 우리나라 카페가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잘 될거야 인테리어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외국 애들이 유럽 애들도 와갖고 쭉 반했어 일본 애들도 반하고 한국은 카페가 너무 예쁘다고 그게 유럽의 모든 장 저쪽이 대본포트쯤 이게 랑기토토 어디서나 보이는 랑기토토 이게 700년 전에 만들어진 섬이래 700년인가 1000년인가 그래서 이 주변을 보면 다 화산층이야 미쳤냐 생돈 내게 어 귀도 안하시네 야 아니 내 배경에 왜 들어가시나요 아니 이해하시지 아니 이해하시나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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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상권 괜찮으신가요? 얼굴까지 박을까요? 맛은 어떠신가요? 죽이나요? 야, 5,500억점 오베이션. 오늘은 그게 필요하니까. 못 쫓갈려. 못 쫓갈려. 지금 살짝 뭐에 기분이 상하셨어. 지금 허박님이. 그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조력자가 있어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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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칩이 뭐하고 세트였는데? 약간? 아, 맞다. 얘랑 매실거 포테이트를 할 건지, 감자칩을 할 건지. 맛있어. 이거 감자칩이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근데 이거 계속 먹어본다고 생각해. 느끼해서 못해. 난 그래도 우리나라는 말이 좋아. 근데 그러지 않고 먹으려고 그러면 정코어이나 인디안. 인디안 커리. 카레?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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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안 커리가 맛있는거야. 이런건. 나중에. 뭐지? 인디안 커리. 인디안. 우리 집 앞에 인디안 식당 있잖아. 거기 가서 먹어야 돼. 잘 가야 돼. 그래? 어떤지 다른가? 거기는 안돼. 거기는 안돼? 거기는 테크어웨는데. 난 먹었어. 식당 가서 먹어야 돼. 식당 가서 먹어야 돼. 식당 가서 먹어야 돼. 먹으면 테크아웃만 하는데요? 아니요. 조금 안되서 먹을 수 있는데 테크아웃 말고 식당 가서 먹으면 이 인디안 커리. 이 인디안 커리. 이 인디안 커리. 맥주에 달라고. 진짜 맛있어. 먹어도 먹어도 이렇게 안 물려. 나는 내가 음식은 가리는게 없다고 했잖아. 이거 먹어. 그래서 외국 음식. 제가 다른 나라 음식만 먹고 싶어. 진짜 고약한 것들도 많잖아요. 어차피 못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거기서 맛있는 걸 좀 찾아보고 싶고 그리고 그때도 신에 나갔고 그렇게 이제 저기만 아 타이용 좀 먹고 그 다음에 아저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른 거 먹어야 돼. 여기 이탈리안 네토론 내가 가본 데가 있거든? 그게 노쇼에 있어. 거기가 제일 좋아. 네 거기서 꼭 먹어야겠어. 밥이랑 한번 더 먹자. 감자튀김 맛있어. 이거는 만들기가 껍질에 붙어있는 이물질 제가 하기에 되게 힘들어요. 그쵸? 별물도 위하여 주문하기가 좀 아쉽네 많이 아쉬워요 입이 옆에 착각이 되겠지 우리 형이 했던 말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영어밖에 없다고 그니까 너 영어 점수 되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했어 맞네 이게 되는 거 영어밖에 없어 공무원 시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